심진이 형은 뭐하고 있어 지금? 베이크업 베이크업? 진한이 형, 우리 PD편에서 진한이 형한테 다 당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역으로 진한이 형 모카를 해볼까 해 그래서 많이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아수라장이 되는 이 꿈 속에서 나는 어찌할까 모르고 우방장 하는 그 느낌이었구나 바르게 서 있을게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깡뚱이 맛있네 뭐야, 깡뚱이 맛있네 오늘 아 그럼 나 벌써 한 한 병 반 넘게 먹었어 찬우는 조금만 더 먹으면 비방용 되니까 먹이지 말자 나? 어? 저희 소주를 다 먹은 거 같은데? 찬우가 약간 취해서 네 아 근데 나는 지금 한 두, 세 병은 더 먹을 수 있어 아 좋아, 그럼 파이팅 야 내가 너 세 병을 먹은 걸 본 적이 없는데? 난 여기서 찬우가 소주 한 병 원샷하면 나 진짜 남자라 본다 일단 소주는 천천히 그만 먹고 그냥 좀 재밌는 자, 오케이? 준혜 PD 어떻게 바로 끝내줄 거야 먹으면? 어? 완전해다 퇴근? 완전해다 나 빠진다 어? 나 지금 진심으로 왔다 이게 3분의 1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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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잔 우와, 야 너 이거 마시겠다고? 야, 우와, 야 너 이거 마시겠다고? 야, 두 잔, 두 잔 이야, 한 점 하나 아, 한 점 하나 아, 한 점 하나 야, 평소에 그렇게 마셔봐 약 voting 두 잔까지는 가능하겠다 더 가, 더 가 야 야, 이거 미쳤나 봐 진짜 미쳤나 봐 야, 우리 내일 촬영 딱 ו ese 만큼 넘어서 윤형 형, 완샷 해. 나도 윤형 형도 토. 야, 너 진짜 토해. 너무 매워 갑자기. 와, 야 미쳤나 봐. 야 그만. 야, 하지 마, 하지 마. 잠깐만, 아니야. 왜 못 먹고, 이렇게? 안 먹어도 두터 이뻐. 야, 숨 쉬지 마, 숨 쉬지 마. 이 형이 숨 쉬지 마. 야, 미쳤나 봐. 야, 야. 우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저는 괜찮은데 이게 그거예요? 그... 아니, 나 안 치웠어, 안 치웠어. 이거 먹으면 퇴근, 퇴근 아니였어? 야, 근데 네가 야, 안 잤다.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퇴근이라니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예를 갖춰라. 응. 아, 근데 내가 이걸 그걸 왜 먹은 거야? 아, 웃기려, 웃기려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내가 웃기려 그러는 게 아니라고. 진짜로. 알았으니까. 웃기려 그러는 게 아니야. 어? 조금만 이따 얘기해야 돼. 조금만 이따. 아, 자루 이제 불려간다. 야, 아니야, 자루. 조금만 이따가. 자, 엔딩만 하자. 근데 나는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야, 얘 좀 들어봐. 좀 빨리 끝내자, 좀.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아, 내가 진짜... 재호 형, 재호 형, 재호 형. 죄송합니다. 재호 형. 죄송합니다. 빌복지 있어요? 죄송합니다. 빌복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땠어, 준혜야? 어땠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재밌게 해. 나는 진짜 미안하다. 오줌이 너무 많아져. 아, 아, 이제 그게 아니라. 내 한빈이 형 오줌 마렵다 해. 야, 소변을 왜 못 녹여? 30초만. 30초만. 부탁이 하세요. 내가 이거 먹고 끝낼게. 내가 이거 먹고 끝낼게. 아니, 너가 정해. 아니, 너 그만 먹어. 끝내. 야, 끝내. 자존심이 사갔대. 이제 심하는데. 야, 오래 참다니까. 나 오래 참다니까. 야, 내가 진짜 자존심이 사겼다. 진짜. 얘 뭐야? 성민이 형은 뭐야? 야, 이제 말려야 돼요. 쟤 먹으면 죽어. 쟤 먹으면 죽어. 뭐 하는데? 뭐야, 저 형?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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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화장님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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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미쳤다고? 야, 어디가 돼? 나, 진짜 어떡하냐? 빨리 끝내자. 야. 야, 야, 이거 먹고 끝낼게. 진심으로 하는 말을 해. 아, 진짜 끝났어. 야, 야, 야. 아니, 야, 진심으로 하는 말을 해. 아니, 야,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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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쉬운 거 같아, 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우리 잠깐만 끊었다가 가면 안 돼? 아니, 너 지란이 형이 먹어, 형이. 형이 먹어. 형이 한 번 먹어, 한 번 먹어. 아니, 형 나와봐, 나와봐. 잠깐만 끊었다가. 이거 어차피 못 나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 입만 말 잘 들을게 형이 먹어 아니 형이 한 모음만 먹어 그래 형이 한 모음만 먹어 남은 걸 내가 먹을게 그래 형이 한 모음만 먹어 진심이야 말 잘 들을게 말 잘 들을게 진짜 말 잘 들을게 먹으면 안 줘 오케이 오케이 가서 안 줘 약속할게 오케이 안 줘 야 박수 와 너무 힘들다 와 직계 연기 잘한다 와 아유 이번 주임에도 동생들 챙기는 맏형이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아유 착합니다 네 주혜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 멘트 하시죠 넌 너 먹었냐? 난 먹었지 너 먹은 거야? 형 하나 먹으려고 이 형이 지금 몰카를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불신이 생겼어 아니 내가 형 몰카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먹었지 매주 홀짝 홀짝하면 힌트 와 왜요? 이걸 생각하고 있었거든 무조건 아이콘TV 끝나기 전에 나 한 번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 근데 당하네 지금이 있어 아 이렇게 올지는 몰랐어 당했어? 5분만 더 있었으면 쌍욕했을 것 같아 쌍욕했을 것 같아 아 좀만 더 아아 내일 그냥 아침에 기상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상 미션에 대한 끔찍한 벌칙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칙이 있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레이스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벌써 씻을 수 있지? 누구세요? 유형이 유형이 아아 형 힌트라서 아우 나이스 리액션 이미 나온 거 뭐 나이스 리액션 쉬라이 악플 따뜻한 걸 입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의 아이콘TV 오늘 촬영의 묘미는 그거였던 거 같아요. 여유와 힐링. 사람은 억지로라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충분히 갖춰져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내 기상 미션이 있다는데 아우 골치 아프네요 네, 찬우입니다 굉장히 지금 다 씻고 나와서 상태가 좋지 않은데 뭔가 이 셀캠도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이제 막 적응을 했는데 없어진다는 게 되게 아쉽고 정말 재밌는 아이돌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빨리 닫아 빨리 닫아 벌레 들어오기 전에 아 벌레 들어오기 전에 빨리 닫아야 돼 빨리 닫아야 돼 그거 알아요? 나 태어나서 텐트에서 자는 거 처음이다 와 나 TV에서 보는 거 막 진짜 하려니까 진짜 이상해 기분 아니 뭐 나쁘지 않네 와 침단이다 야 이런 또 추억이 생기네 나쁘지 않네 왜냐면은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따뜻하네 저희는 뭐 벌칙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룻밤 멋지게 보내겠습니다 내 PD편 아이콘TV 엠티 너무 재밌었고요 참 잊지 못할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속을 좀 몰랐습니다 아 끝난 건 아니죠 아직 내일도 계속 사는데 내일 아침에 저희의 더 심각한 쌩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잇 자자 안녕 굿나잇 아멘